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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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 콩국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콩국수 시켰고요 이거는 그 네이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콩국수집 있어요 전주에 그 콩국수 맛집에서 배달을 시켰고요 얘는 콩국수하면 항상 제가 같이 먹는 닭강정류의 오늘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켰고 슈프림 양념치즈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시켜봤고 이거는 해님언니가 선물해주신 김치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지? 일단 가볍게 슈프림 양념치킨 한입 가벼운 마음으로 애피타이저부터 으으음 너무 예뻐 먹어요 이거는 미친거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? 지금 이걸 먹고 이걸 보고 있으면 얘가 너무 땡겨 콩물을 듬뿍 묻혀서 저는 1차 소금 아시죠? 저는 1차 소금 2차 설탕 파 2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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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소하고 시원하고 혼자 다 한 대요 2차 소금 와 또 부족하겠는데 언니? 들어버렸네 5차 소금 나는 아내 1차 소금 2차 소금 2차 소금 3차 maki 와 진짜 김치만큼 잘 어울려요 아 오늘 또 부족해서 나 또 아껴 먹게 됐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홍고수는 왜 맨날 면이 부족한 걸까요? 행복하다 적당히 넣는 거예요 많이 넣어도 맛이 많이 안나거든요 저는 홍고수에 소금 보다 설탕파에요 설탕파 물이 안나면 어떡해 그냥 리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 메르멜 진미집 콩국수 면은 원래 메밀면인데 저는 콩국수에 쫄면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쫄면을 따로 삶아넣거든요 근데 맨날 쫄면을 1인분 넣으면 양이 적기로 해 지금 1.5인분 넣은데도 양이 적네 아우 이럴거면 그냥 2인분 넣을걸 이제야 간이 좀 많네 이제야 간이 좀 많네 먼저 고yond사장 그리고 우리近 이거 진짜 안 되겠어. 면 리필 해야 될 것 같아. 사장님 죄송한데 면 좀 리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무안 리필이라고 들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꼭 잔뜩 준비해 놓고 드셔주세요. 와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얘가 콩국수집 원조 면이에요. 면. 예쁘죠? 얘도 또 나름대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? 마치 이제 김에 처음 먹는 것 같아. 약간 사장님 음식 먹는 것 같아요. 하이. 약간 사장님 음식 먹는 것 같아요. 저는 면 하나 받았을 뿐인데. 안 바삭의 양념한 비닐이 들어있는 국물이에요 갈라로 국물은 찻쌀 monte 갈라로 국물을 먹어요 사과 확실히 아쉽게도 베어 known 일단 좀 그걸로 먹어요 물이 덜서 causes 부족스러워 으음... 그럼 너무 맛있다 진짜 여름에는 콩국수에요 콩고스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콩고스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름만 되게 기다리네요 ㅎ 교수님 먼저 두자리 이거lined้hm 그 이유는 으어 이 달달한 콩콩물맛 너무 좋아 그리고 저 어라스키는 콩콩스 별로 안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먹을 때 처음에는 뭔지 모르잖아요 뭔가 밍밍하고 배도 금방 부르는 거야 근데 어느날 콩국수를 설탕이랑 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설탕은 듬뿍 넣어 먹었는데 달콤한 게 너무 맛있어요 참 희한하죠? 저 두부는 싫어하는데 콩국수 좋아하는 거 보면? 저 콩비지도 좋아하고요 심지어 밥에 들어간 콩도 옛날에 어렸을 땐 싫어했지만 요즘은 그게 싫어하지도 않아 두유도 좋아해? 다 좋아해요 근데 두부는 싫더라 두부는 맛이 없어 두부는 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 schem을 할 때 인간이 없어서 정말 저는 더 질감한 파파라 무너진 파파라 치즈볼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안 가는 김치랑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? 후식 후식 얘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달았는데 이 소스를 먹으니까 왜 이렇게 달게 느껴지지? 여기 위에 뿌린 가루 때문인가? 제가 여기다 설탕을 털었다고 해서 제가 단 걸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콩국수는 하나도 안 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